MBTI를 잘 믿는 편이야? 신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어느 부분에서. 종업아,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했을 때 너의 반응은? 티가 확실해. 티가 확실해. 안녕! 내 이름은 문종합, 아이돌이지. 이렇게 반말로 이야기해 본 적 있어? 친구들이랑 말고는 사실 없지. 너에게 팬들은 어떤 존재야? 나에게 팬은 공존하는 거지. 어느 한쪽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 물 같은 존재? 물보다는 오히려 공기에 가까운 것 같아. 스케줄이 없을 때는 뭐 하면서 지내? 핸드폰을 많이 보는 것 같아. 근데 주로 유튜브나 아니면 영화 아니면 게임도 자주 하고 그런 편이야.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하루 중에 게임을 몇 시간이나 해? 많이 할 때는 정말 많이 해. 하지만 앨범 준비할 때는 못 하는 거고 쉴 때는 사실 하루에 3시간 정도 한 적도 있기는 해. 뭔가 미안하네. 목 관리법이 있다면 알려줄래? 사실 특별히 내가 잘 몰라. 목 관리를 하는 걸 잘 모르는데 최근에 조금 많이 필요성을 느끼면서 하는데 나는 환절기나 이런 데 좀 많이 타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좀 이제 염증이나 그런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 MBTI가 INFP, INTP라고 하던데 요즘은 어느 쪽에 가까워? 어...TP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 MBTI를 잘 믿는 편이야? 이게 아무래도 조금 많은 바탕을 해서 나온 결과라고 하다 보니까 신용을 하는 편인 것 같아. 어느 부분에선. 너는 어떤 MBTI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 어... 나랑 비슷한 MBTI도 잘 맞는 것 같고 N인 사람들과 많은 공감이 되는 것 같아. 대화할 때. 혹시 연예인 친구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 멤버 형들? 멤버 형들이랑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 내가 알기로는 영재형이 나랑 똑같았던 걸로 알고 있고 젤로도 비슷하지만 걔는 2였던 걸로 알고 있고 경호 봐, 나 우울해서 빵 샀어 했을 때 너의 반응은? 띠불띠붓실은 챙겼어? 포켓몬이야 짱구야? 티가 확실해. 티가 확실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뭘 하지? 오늘 같은 경우에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타는 편인데 일어나면 좀 추워. 이렇게 으슬으슬 거리면서 수건 빠르게 들고 빨리 화장실 들어가서 뜨거운 물을 탁 틀어버리는 가장 먼저 하는 것 같아. 반말 인터뷰 해보니까 어때? 되게 편한 것 같아. 되게 이 카메라가 살아있는 것 같아. 일단은 정말 오래 기다려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또 열심히 준비한 앨범이고 분명히 기다린 만큼, 기다린 보람이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 그냥 앉아서 구경하면 돼. 이렇게まで theme Dogs is insane from this town Who knows who lives in the mud They don't really fire the sun They're happy to meet you They don't even have this time. You should have day to meet you